환경에 좋은 만능 세제가 있다고? 게다가 이 착한 세제가 공짜? 환경오염 걱정 없이 지방일을 똑똑하게 할 수 있는 만능 세제가 있는데요 바로 EM입니다 EM이 뭔데요? EM은 Effective Micro Organisms의 약자로 사람에게 유익한 유용 미생물들을 조합하고 배양한 발효액으로 항균, 항산화 작용이 있어 악취 제거, 수질 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튼 환경에 좋다는 겸 그런데 바로 이 EM 발효액을 시흥시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 24시간 언, 제, 등 각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등에서 보급받을 수 있고 정황일동 행정복지센터와 대학 평생학습관에 있는 EM 자동공급기를 이용하면 연중 무휴, 24시간 EM 발효액을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가지고 간 용기를 투입한 후 스크린 화면에 버튼만 누르면 EM 발효액이 콸콸콸 EM 발효액은 이곳저곳, 사방팔방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세제인데요 변기, 타일, 세면대, 욕조에 EM 발효액을 뿌리고 15분 방치 후 헹궈주면 화장실 청소 끝! 아이고, 눈부셔! 이 밖에도 하수구나 배수구 주변 악취 제거부터 냉장고에 음식 냄새 제거는 물론 빨래할 때 세제량은 3분의 2로 줄이고 EM 발효액을 한 컵 넣어주면 더 깨끗하게 환, 꼴, 탈, 태! 여기에 EM 발효액으로 설거지를 하면 기름기 제거에 세제 사용량도 줄일 수 있고 EM 발효액을 10배 희석한 물에 과일이나 채소를 10분 담가두면 농약 걱정 빠이! 화초에도 EM 발효액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1리터 페트병에 수돗물을 90% 채우고 페트병 뚜껑 반이나 하나 조금 안 되는 양에 EM 발효액을 섞어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늦지지 않은 거예요 모두모두 만능세제 EM 발효액으로 환경 보호하면서 똑똑하게 살림하시음